한글구의 쿨라임 안전한 목걸이, 건강한 밥상 뭐 좋은 게 없을까? 녹색 식생활을 시작해보세요 녹색 식생활? 녹색 식생활은 환경을 생각하고 건강한 한국형 식단을 실천하는 식생활입니다 그래! 녹색 식생활 건강도 지키고 환경도 지키고 믿을 수 있는 우리 농수산물 우리 농산물로 만든 제철 음식으로 건강한 밥상 만들어보세요 가족을 위한 건강한 밥상 차리기 녹색 식생활의 시작입니다 이 캠페인은 환경부 에코만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함께합니다